임시로 사무실 만들었으니까 당분간 거기서들 지내 존망 어린이집? 좌이저? 좌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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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래 의자가 없는 거야? 야 넌 꼭 지금 볼 일을 봐야 돼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? 아 뭐 어때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가 뭐 새로 오신 반장님 반영합니다 기호감이신 것 같아요 반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팀은 어떤 것 같아요? 머리는 성급하고 발은 느리고 입은 가볍고 쎄그라미? 딱 봐도 강력해 보이진 않아요 오우 씨 반장님이 뭐라셔? 오우 씨 그래도 뭔가 매력은 있어요 말하곤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